히가시노 게이고 단편 추리 소설 차가운 장렬 일장 8월 1일 오후 2시 40분 기지마 히로미는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단우마의 집 앞을 지나갔다. 마침 그 집 주차장에 하얀 소형차가 후면으로 들어서는 참이었다. 운전하는 사람이 단우마 미에코라는 것을 알고 히로미는 발을 멈추었다. 잠시 뒤 미에코는 차 엔진을 끄고 운전석에서 내려왔다. 빨간 티셔츠에 회색 큐롯 팬츠를 입고 있었다. 그 아래로 쭉 뻗은 다리는 하얗고 가늘었다. 미에코 쪽에서도 히로미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그녀를 보는 눈이 조금 큼직해졌다. 미에코 씨 지난번에는 고마웠어요. 히로미가 말을 건넸다. 네? 미에코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그거요 쓰레기봉투. 그래도 얼른 생각나지 않는지 몇 초쯤 지나서야 아하 하고 입을 뻐금 벌렸다. 아 별일도 아니었는데요 뭐. 그리고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아뇨 정말 고마웠어요. 어떻든 미안해요. 대체 누구네 고양이가 그랬는지 원. 며칠 전 히로미가 이른 아침에 내놓은 쓰레기봉투가 찢어져서 주위에 흩어진 일이 있었다. 쓰레기차가 오기 전이었다. 그걸 보고 새 쓰레기봉투를 가지러 안에 들어가려는데 이웃집에 단우마 미에코가 나와서 쓰레기봉투의 찢어진 부분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여주었던 것이다. 차 타고 쇼핑 다녀오는 길이에요? 주차장 쪽을 바라보며 히로미가 물었다. 소형차의 보닛 아래로 에어컨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아니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온 길이에요. 그랬구나. 아휴 어쨌든 차가 있으면 편리하겠어요. 어우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히로미는 손바닥으로 얼굴에 부채질을 해가며 말했다. 그녀의 집에도 자가용이 있지만 남편이 회사에 타고 가버렸다. 히로미는 좀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미에코 쪽은 무슨 볼일이 있는지 약간 불안한 기색으로 현관과 자동차 쪽을 흘끔흘끔 돌아보고 있었다. 쓸데없이 수다를 떨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눈치였다. 그럼 또 봐요. 머리를 한 차례 숙이고 히로미는 걸음을 옮겼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에 스메다. 초등학생 아들이 마시는 1.5리터짜리 우롱차가 무거웠다. 게다가 오늘은 5킬로그램의 쌀 부대까지 있었다. 슈퍼마켓 봉투가 손가락을 파고 들었다. 오후 3시 10분 나카이 도시코는 평소의 경로를 따라 신문대금을 수금하러 동네를 돌고 있었다. 아, 잠깐만 끼어들면요. 항상 화면에 등장인물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신다 싶으시면 화면 보시면 되고요. 화면에 그 사람 이름이 없네 하면 별로 주요인물이 아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햇볕이 쨍쨍해서 아스팔트 길바닥만 쳐다봐도 눈이 시큰했다. 책 넓은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머리가 타버릴 것처럼 뜨거웠다. 단우마라는 문패가 붙은 집 앞에서 그녀는 발을 멈추었다. 이 집은 조간신문만 본다. 그녀는 작은 문기둥에 붙은 인터폰 차임벨을 눌렀다. 이 집 부인은 분명 젊은 여자였다. 아직 어린 아기가 있어서 일하러 못 나간다고 툴툴거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집을 비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자동차도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나카이 도시코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던 거다. 확인차 다시 한번 차임벨을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이 무더위에 또다시 와야 한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헌신문을 담는 주머니와 신문사가 발행한 책자를 우편함에 넣어주고 다음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오후 7시 5분 단우마 요지는 길 위에서 사카가미 가지코와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 그녀는 근처에 사는 주부였다. 나이는 마흔 살 전후쯤일까? 요지 자신은 딱히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아내 미에코는 곧잘 그녀와 길에 서서 수다를 떨곤 했다. 가지코는 집 정원에 물을 주고 있는 참이었다. 한여름이라도 7시를 넘어서면 아무래도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아마 그것이 그녀의 습관인 모양이었다. 햇볕에 얼굴이 탈까봐 일부러 늦은 시간에 물을 준다는 게 아내 미에코의 추리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척 더웠죠? 예, 정말 더운 날씨였어요. 사카가미 가지코는 화분에 물을 주며 대답했다. 그 뒤에 요지는 누구와도 만나는 일 없이 자기 집 앞에 도착했다. 역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상점이 줄을 선 역 앞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역 뒤편에 해당하는 이쪽 주택가는 사람의 통행이 적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한여름에는 특히 더 그랬다. 그의 집은 외관만 봐서는 오늘 아침 나왔을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다. 스무 평 남짓한 땅에 세워진 집에는 모양새뿐인 앙증맞은 대문 그리고 화분 몇 개만 놓으면 가득 차버리는 좁은 마당이 딸려 있었다. 재작년에 30년 상환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이었다. 요지는 바지 호주머니를 뒤적여 집 열쇠를 꺼냈다. 열쇠는 세 종류였다. 현관용 열쇠 두 개와 뒷문 열쇠 하나. 하지만 현관에 달린 두 개의 자물쇠도 평소에는 한 개만 잠갔다. 그 구멍에 열쇠를 끼워넣는데 적잖이 힘이 들었다. 현관 등이 켜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쇠를 빼고 문을 열었지만 집안도 컴컴했다. 평소 같으면 부엌 쪽에서 어서 와요라는 미에코의 목소리가 들려올 터였다. 그리고 뒤를 이어 이제 곧 도를 맞이할 유타가 동그스름한 얼굴을 방문 너머에서 내밀 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둘 중 어느 누구의 환영도 받을 수가 없었다. 요지는 잠시 생각해 본 뒤에 안을 향해 큰 소리를 냈다. 여보 미에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좁은 복도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는 현관 등을 켜고 다시 한 번 안쪽의 어둠을 향해 불러보았다. 미에코 없어? 옆집까지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다. 이번에도 역시 대답은 없었다. 요지는 구두를 벗고 우선 거실로 가서 불을 켰다. 테이블 위에 유리컵 하나와 조간신문이 놓여 있었다. 좁은 마당으로 난 유리문에는 레이스 커튼이 거쳐 있었다. 바깥에서 훤히 보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가방을 거실 의자에 내려놓고 그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전기불도 켰지만 미에코와 유타의 모습은 없었다. 구석에 놓인 아기 침대에는 타월 담요가 젖혀진 채 깔려있고 방바닥에는 곰인형이 아무렇게나 놓여있었다. 요지는 복도로 나가 욕실문을 열었다. 그곳에 미에코가 쓰러져 있었다. 여러 명의 수사원들이 좁은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사람, 입지 않은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제각각이었다. 단우마 요지는 거실 의자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멍하니 눈으로 쫓고 있었다. 누가 뭘 조사하는 건지, 조사한 내용은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 건지 그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요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약 40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 속의 일인 것만 같았다. 미에코는 죽어있었다. 절명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는 걸 보여주듯이 몸은 차갑게 굳어있었다. 그래도 요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면서 몸을 흔들었다. 혹시나 기적적으로 숨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우마 씨 복도 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키가 크고 윤곽이 짙은 얼굴에 형사가 서있었다. 침착하면서도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다. 나이는 30대 초반쯤일까? 잠깐 2층으로 가실까요? 요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온몸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다. 3평짜리 큰 방 하나, 2평이 채 안 되는 작은 방 2개였다. 큰 방은 부부 침실, 작은 방은 아이들 방으로 쓸 생각이었다. 유타 외에 아이를 하나 더 낳을 계획이었던 거다. 형사는 작은 방 입구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서 요지에게 손짓을 했다. 요지는 방 앞에 서서 새삼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이 난장판이 돼버렸다는 건 경찰에 전화한 뒤에야 알았다. 옷장 서랍이 모조리 열렸고 그 안에 옷가지며 속옷 등 속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미에코의 화장대 서랍도 뒤엎어졌다. 실은 단우마가의 귀중품은 거의 대부분 그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었던 거다. 예금 통장이 없어졌다고 했죠. 형사가 물었다. 예, 그리고 현금도 조금. 요지는 대답했다. 현금은 어디에 있었어요? 화장대 한가운데 서랍에요. 아내가 거기에 생활비로 넣어뒀을 거예요. 액수는? 아마 10만엔쯤? 아니, 좀 더 적었을지도? 지난달 말에 은행에서 10만엔을 찾아왔는데 그 중 얼마쯤을 오늘까지 썼을 테니까요. 그 밖에 다른 귀중품은 확인해 보셨어요? 귀중품이라야 별로 대단한 건 요지는 의미도 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서류나 희귀한 물품. 아무튼 도둑맞으면 곤란할 물건은 없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내와 아이가 자신에게는 가장 큰 귀중품이었다고 말하려다가 그 말을 꿀꺽 삼켰다. 여기서 말해봤자 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 저쪽 서랍에는? 형사가 옷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평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죠? 평소고 뭐고 그냥 다 옷가지뿐이에요. 여기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이 다 거기 들어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짙은 양쪽 눈썹을 찌푸렸다. 그러자 눈과 눈썹의 간격이 바짝 당겨져서 외국인 같은 생김새로 보였다. 아무튼 형사는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였지만 뭐가 마음에 걸리는 건지 요지로서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이윽고 형사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 아침에 아드님하고 만나셨나요? 네, 만났습니다. 돌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만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요지는 대답했다.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생각납니까? 어, 글쎄요. 하얀색 옷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잠깐, 이쪽으로. 그렇게 말하고 형사는 옆방 문을 열었다. 옆방에는 옷장과 서랍이 달린 작은 가구가 놓여있었다. 형사는 가장 위쪽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유타의 옷이 들어있었다. 아드님의 의류는 모두 여기에 넣어둔 모양이죠? 키가 큰 형사는 물었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옷장 안을 살펴보고 어떤 옷이 눈에 띄지 않는지 알려주시죠. 여기 없는 옷이 현재 아드님이 입고 있는 옷일 테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고 요지는 서랍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거기엔 여러 벌의 아기 옷이 채워져 있었다. 거의 새것이나 마찬가지인 옷도 많았다. 요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도 있었다. 아마 파란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옷일 거예요. 요지는 문득 손을 멈추고 말했다. 파란 코끼리요? 네, 흰바탕에 파란 코끼리 그림이 가슴쯤에 크게 그려져 있어요. 얼마 전에 사온 건데 아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주 입혔습니다. 형사는 요지가 한 말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동안 요지는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았다. 수사원들이 집주의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기를 항상 이 방에서 재웠어요? 예? 이 방에서 아기를 재웠느냐고요? 오늘은 여기서 잤던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랬나요? 요지는 둘레둘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형사가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알 수 없었다. 여기에 두툼한 타월 담요가 깔려 있었거든요. 형사는 창문 옆에 바닥을 가리켰다. 마침 한 살쯤에 어린아이를 눕힐 수 있는 크기로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베개도 놓여 있었고. 모발을 재취하려고 그 베개는 이미 회수해 갔지만요. 아, 예, 요지는 무의식 중에 턱을 비볐다. 그랬습니까? 그럼 여기서 낮잠을 잤던 모양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니? 뭐가요? 1층 방에 아기 침대가 있던데 왜 거기서 재우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이 형사가 왜 그런 데에 집착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저, 그게 뭔가 문제가 되나요? 요지 쪽에서 먼저 물어보았다. 아니요.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형사는 다시금 미간을 찌푸리며 좁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창문 쪽을 흘끔 쳐다보고 마지막으로 요지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몹시 더웠을 텐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요. 이 방은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닫혀있었다고 하던데 오늘 같은 날씨에는 한낮에는 찌는 듯이 덥잖아요. 훈김이 나는 목욕탕처럼. 아, 그러네요. 물론 덥죠. 그래서 아이가 이 방에서 잘 때는 저쪽 침실 에어컨을 켜요. 문을 모두 열어놓으면 이쪽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암튼 집이 좁으니까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아서 감기 걸릴 일도 없고 아이를 재우기에는 적당합니다. 하지만 아기 어머니가 1층에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재우는 게 지켜볼 수 있어서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했겠죠. 무엇 때문에? 뭐 빨래를 널려고 내려갔다든가. 아, 그러고 보니 부인이 빨래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세탁기 안에 빨래감이 들어있더군요.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하지만 빨래하는 동안에는 계속 1층에 있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2층에서 재울 필요는 없었을 텐데. 뭐, 하긴 뭐 그리 큰 문제는 아닌지도 모르겠군요. 형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충분히 이해했다는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지로서도 더 이상은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실제로 어땠는지는 미에코 본인이 아니고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최근에 정전된 적이 있었나요? 정전? 아니요. 왜요? 1층 전자레인지의 시계가 깜빡거리더군요. 그리고 비디오의 시각 표시도 그렇고. 아, 그거라면. 요지는 입술을 혀로 핥고 나서 말했다. 2, 3일 전에 전기 차단기가 잠깐 내려갔었어요. 그때 그대로 놔뒀던 거겠죠? 시간을 고치지 않고. 음,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군요. 어이, 가가! 그때 아래층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네, 라고 키 큰 형사가 대답했다. 가가라는 게 이 형사의 이름인 모양이다. 다룬아 요지 씨하고 이쪽으로 잠깐 올라. 알겠습니다. 가가 형사는 요지 쪽을 보았다. 가실까요? 요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다. 무라코 씨라는 백발의 경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그의 부하로 보이는 형사 두 명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빈 맥주캔을 재떨이 삼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근처를 조사해 봤는데 아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색은 하겠지만 역시 범인이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요지는 이런 때 어떻게 응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잠깐 생각해보고 나서 물었다. 6회일까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하지만 그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에는 수사원들이 여기서 밤새 지켜보도록 해야겠어요. 아, 네. 잘 부탁합니다. 근데요. 경감은 약간 갈색을 띈 눈으로 요지를 보았다. 평소에 이 집에 드나든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다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글쎄요. 어떤 사람들일지. 전 낮에는 거의 집에 없기 때문에 뭐, 아마 슈퍼 배달이나 세탁소 사람? 슈퍼 세탁소. 가게 이름은 아십니까? 아, 네. 아마 수첩에 적혀있을 거예요. 그 밖에는? 어, 그 밖에는... 음...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범인이? 아직은 모르지요. 하지만 면식범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까지 알아낸 걸로 추측해보면 범인은 현관이 아니라 뒷문으로 침입한 걸로 생각됩니다. 뒷문이 열려있었으니까요. 범인이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욕실에 부인이 있었다. 잠시 뜸을 들인 뒤에 경감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범인이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게 계획적인 건지 충동적인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보면 침입한 그 시점에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던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됐건 문제는 목을 졸은 방법이에요. 부인은 앞쪽에서 목이 졸렸습니다. 앞쪽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뒷문으로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면 누구라도 경계를 하고 대응할 태세를 취할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적어도 가까이 다가오는 걸 말없이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범인이 들어온 걸 알지 못했던 모양이죠. 세탁기 같은데 신경을 쓰고 있다가. 그런 거라면 부인은 뒤에서 목이 졸렸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목을 졸랐고 게다가 별로 강하게 저항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부인은 상대한테 마음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레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당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는 건가요? 아직은 가설일 뿐이지만요. 그렇게 말하고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어서 요지는 평소에 드나들던 사람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기껏 생각해낸 건 청소용품 택배 서비스와 신문 수금원 정도 뿐이었다. 3장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요지는 다음 날을 맞이했다. 형사 두 사람이 밤새 함께 있었지만 한밤중까지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눈치였다. 오늘쯤은 범인한테서 뭔가 연락이 올 거예요. 한 형사가 말했다. 요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두었다. 이 사건에 대해 요지는 아직 아무에게도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어린아이를 데려간 범인이 노리는 게 뭔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조용하게 있는 편이 좋다는 무라코시 경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보도 규제가 내려졌는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차피 며칠 안으로는 모두에게 알려야 할 터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생각할수록 요지는 머리가 아파왔다. 오후가 되자 일단 두 명의 형사는 철수했다. 그 대신 어제 만났던 가가 형사가 찾아왔다. 한자로는 가가 라고 쓰는 모양이었다. 그는 유타의 얼굴을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없느냐고 물었다. 어젯밤 사진 한 장을 가져갔지만 빛이 비쳐든 것이라서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렇게 말한 뒤에야 요지는 그 앨범이 어디 있는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빨간 표지의 앨범이라는 건 기억하고 있었다. 유타가 태어났을 때 축하선물로 누군가에게서 받은 거였다. 아내 미에코가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몇 장 붙여두었다. 아는 사람이 올 때마다 그녀는 그걸 꺼내 보여주곤 했다. 남의 아이 사진을 들여다봤자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고 요지는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었다. 그 앨범을 어디에 뒀을까? 그는 1층 방으로 가서 벽장을 열어보았다. 미에코가 잡다한 것들을 거기에 넣어뒀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엔 재봉틀이며 다리 밑에 내용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자와 종이봉투 등이 기막힐 만큼 차곡차곡 거의 틈새가 없는 상태로 들어있었다. 그 중 하나를 건드리면 무너진 퍼즐처럼 원래대로 돌려놓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는 멍한 마음으로 우두커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집 벽장이 이런 상태라는 걸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잠깐 살펴본 정도로는 앨범이 눈에 띌 리 없다. 찾아왔어요? 어느새 곁에 와 있던 가가 형사가 말했다. 이상하네. 어딨지? 요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벽장문을 닫았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가 장식장 주변을 둘러보았다. 미에코가 거실 테이블에서 앨범을 펼쳐보던 게 생각났다. 그래서 이 근처 어딘가에 꽂혀있을 거라고 추측한 거다. 하지만 어디에도 앨범은 없었다. 여기서도 그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앨범이었어요? 가가가 물어왔다. 어, 이 정도 크기예요. 빨간 표지의 앨범입니다. 유타 사진은 모두 그 앨범에 붙여뒀을 텐데. 두께는 이 정도? 가가 형사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3cm쯤 벌렸다. 네. 그렇다면 어제 그 방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제 그 방? 2층 작은 방이요. 거기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틀림없어요. 유진은 가가와 함께 2층의 그 작은 방으로 갔다. 저거 아닙니까? 가가가 서랍장 위를 가리켰다. 가정용 의학 서적 옆에 빨간 앨범이 세워져 있었다. 아, 저거예요. 이런 데 있었네. 지금까지 여기 있다는 걸 모르셨던 모양이군요. 사진 정리는 아내가 했거든요. 유진은 그 자리에서 앨범을 펼쳤다. 벌거벗은 유타의 모습이 불쑥 그의 눈에 뛰어들었다. 유타는 침대 위에서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가슴에 뭔가가 치밀었다. 그건 순식간에 그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여기서 울 수는 없다. 울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 유타의 안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극히 사무적으로 앨범 속에서 세 장의 사진을 골라냈다. 이런 사진은 어떨까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근데요. 그 뒤로 뭔가 알아낸 게 있습니까? 유지가 물어보자 가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목격자 정보 등을 수집하는 중인데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그렇군요. 하지만 틀림없이 뭔가 나올 겁니다. 가가는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값을 꺼냈다.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새 담배값이었다. 아, 미안하지만 재떨이는 어디 있나요? 없어요. 우리 집은 둘 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잠기로 하죠. 가가는 담배값을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다. 아무튼 문제는 범인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유타하 군을 데려간 걸 보면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렇다면 좋겠는데. 요지는 그런 정도로 대답해 두었다. 가가가 돌아간 뒤 그는 다시 2층에 올라가 조금 전에 앨범을 펼쳤다. 미에코가 찍어준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다. 그는 여태까지 그런 걸 찬찬히 들여다본 일도 없었다. 잠을 자는 유타 앙앙 우는 유타 벙실벙실 웃는 유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사진에 찍힌 건 유타뿐이지만 아들에게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미에코의 웃는 얼굴까지 함께 찍혀있는 것만 같았다. 다시 뜨거운 것이 가슴에 뭉클하게 치밀었다. 미에코와는 사내의 결혼이었다. 부서는 달랐지만 회사에서 주최한 하이킹 대회에서 서로를 알게 됐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해서 연애 중에는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 몇 방 며칠로 여행한 일도 여러 번이었다.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요진은 생각했다. 결혼한 뒤로는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하지 못했다. 곧바로 미에코가 임신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유타가 태어나자 잠깐 밖에 나가는 것도 힘이 들었다. 원래 그렇게 빨리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었다. 한참 동안 둘만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그 다음에 나아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미에코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낙태도 생각했었다. 실행에 옮기지 않은 건 둘 다 그리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다음에 아이를 원했을 때 반드시 생길 거라는 보증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타가 태어나면서 그 재롱을 지켜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도 적지 않았다. 두 사람만의 여행도 그 중 하나였다. 그래도 이런 게 이른바 행복한 가정일 거라고 요진은 생각했었다. 집이 있고 아이가 있다. 사치할 정도는 아니지만 안정된 수입도 있다. 불만을 가질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터였다. 앨범 중간쯤부터 유타의 사진으로 채워졌어야 할 자리가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가장 최근의 사진에 찍힌 날짜는 약 두 달 전이었다. 미에코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다. 장례식은 사건이 일어나고 3일 후에 치렀다. 부검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다. 사건에 대해서는 어젯밤 경찰 발표가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미에코의 장례뿐이었다. 그래도 참석자들 모두가 엄마와 아들 두 사람 몫의 장례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었다. 사이타마에 사는 유지의 어머니는 장례 전날 밤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내내 눈물바람이었다. 며느리의 죽음을 슬퍼한다기보다 손자의 비보를 예감하고 흘리는 눈물이라는 건 명백했다. 그 3일 동안 결국 범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형사들도 분명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슬슬 아이의 사체가 발견될 거라고 예상하는 눈치였다. 집에서 밤샘을 하던 형사들도 간밤에 전원이 철수했다. 단우마 유지가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오후 6시가 지났을 즈음이었다. 해가 기울어도 대지간에 뿜는 열기는 그대로인 것 같았다. 그는 상복 상의를 접어 어깨에 걸쳤다. 손바닥에서도 땀이 나서 유골함을 감싼 보자기가 축축해졌다. 집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가가 형사였다. 그도 상의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 반소매 셔츠 밖으로 튀어나온 팔뚝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고 요지는 멍하니 생각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가가 조문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서 계속 기다렸어요? 아니요. 조금 전에 왔어요. 두세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군요. 잠깐 들어오시죠. 요지는 열쇠를 꺼내며 낮은 대문을 밀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우선 거실 에어컨부터 켰다. 이곳과 2층 침실에 에어컨이 있었다. 위패와 유골함은 일단 1층 방에 두기로 했다. 이 집 안엔 불단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사야 한다고 요지는 생각했다. 딱히 특정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었다. 아이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유감스럽지만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요지는 힘없이 대답하고 검은 넥타이를 풀었다. 그리고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온몸이 노곤했다. 목이 말랐지만 냉장고까지 갈 기운도 없었다. 근데 신문 수금원이 그날 이쪽 지역을 돌았다는군요. 수금원? 몇 시쯤인데요? 오후 3시쯤이었대요. 자인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집에 없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는데. 그때는 집에 없었을까요? 아, 그건 아니에요. 가가는 수첩에 눈을 떨궜다. 그 조금 전인 2시 반쯤에 이웃 아주머니하고 부인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 아주머니 말에 따르면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에선가 돌아오는 길이었다는군요. 그러면 요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신문 수금원이 왔을 때는 아내가 이미 살해된 뒤였다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의견이 유력하죠. 오후 3시. 요진은 생각을 굴렸다. 그때 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부인은 차를 타고 어디에 갔었을까요? 글쎄요. 쇼핑하고 온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에 의하면 장바구니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길이라고만 말했다는군요. 그냥 잠깐. 그렇게 말한다면 어디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은행이나 구청 아니면 뭐 우체국 같은 데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데는 모두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굳이 차를 타고 갔었을까요? 요즘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데 갈 만한 용건에 대해 짐작 가는 건 없나요? 집안일은 아내가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난 전혀 미안합니다. 어느 집이나 남편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계속 회사일에 쫓겼거든요. 입 밖에 낸 뒤에야 너무나 빤한 변명이라는 걸 요지는 깨달았다. 실은 부인이 낮에 외출했던 게 그날 하루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차를 타고 외출하는 걸 이웃 사람들이 자주 목격했어요. 사건 전날에도 나갔던 모양이던데. 그건 정말로 쇼핑이었겠죠. 저녁 반찬거리라도 사러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가가의 단정적인 말투에 요지는 당황했다. 그가 눈만 껌뻑거리고 있자 가가 형사는 마술의 비밀을 밝히듯이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건 슈퍼마켓 봉투였다. 마루이치라는 슈퍼의 봉투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기서 걸어서 불과 몇 분 거리의 슈퍼죠. 부인은 거의 날마다 그 슈퍼에서 장을 봤습니다. 점원이 기억하고 있었고 저쪽 쓰레기통에서 영수증도 발견됐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사들이 쓰레기통까지 조사했던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이해하면서도 요지는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어떻습니까? 부인이 낮에 어디에 갔었는지 짐작되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좀... 요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부인이 외출을 했다면 당연히 유타도 데려갔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뿐이에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기 어려운 곳이니까요. 유지는 말없이 턱을 끄덕였다. 미에코도 곧잘 그런 말을 했었다. 아기를 데리고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 세련된 부티크도 멋진 레스토랑도 영화관도 모두 다 포기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당신은 좋겠네. 귀찮은 일은 전부 나한테 떠맡기고. 어때요? 예? 그러니까 부인이 갈 만한 곳이 어딘지. 아, 예. 미에코와 친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뭔가 알지도 모르니까요. 꼭 그렇게 해달라고 가가는 말했다. 이걸로 볼 일이 끝난 모양이라고 요지가 생각했을 때였다. 공작 기계 회사에 다닌다고 하셨죠? 이타바 씨의 공장에서 서비스 엔지니어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예. 왜 내 회사일에 대해 묻는 것일까? 하고 요지는 생각했다. 가가는 수첩을 펼쳤다. 사건 당일 당신이 아침 일찍 치바의 거래처에 나갔다가 공장에 돌아온 게 오후 2시쯤. 그 다음에는 3시에 오미야의 아시다 공업에 갔다가 6시 반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군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귀가. 이 내용의 틀림은 없습니까? 요지는 저도 모르게 눈을 둥그렇게 떴다. 얼른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가가 형사는 미안하다는 듯 머리를 숙였다. 아하, 회사 쪽에 문의했어요. 아무래도 불쾌하시겠지만 일단 관계자 전원의 움직임을 파악해두는 게 수사의 원칙이라서요. 아니요, 불쾌할 건 없어요. 그날 일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회사 쪽에 문의해보셨다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 스케줄은 모두 회사에서 관리하니까요. 예,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단지 한 가지 확인해줄 게 있는데요. 뭔데요? 회사 사람 이야기로는 단우마 씨는 아시다 공업에 나갔다가 그 길로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갈아입을 옷도 가져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요지는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로 다시 돌아왔죠. 예, 잠깐 볼 일이 생각나서요. 길을 별로 멀리 도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집으로 오면 업무용 차를 둘 데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외부에 나갈 때는 자동차를 타고 갔었다고 하더군요. 옆구리에 그 회사 이름이 찍혀있는 차. 직접 보고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까지? 라고 생각했지만 요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그 아시다 공업에 문의해봤더니 단우마 씨가 왔던 게 5시쯤이라고 했어요. 3시에 이타바 씨의 회사를 나와 오미야의 아시다 공업에 5시에 도착했다. 하지만 보통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중간에 어딘가 들렀습니까? 아, 그게 서점에 잠깐 서점? 어느 서점이죠? 17호선 근처의 서점이에요. 가끔 이용하는 대형 서점이요. 아시다 공업에서 딱히 시간을 정해놓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한숨 돌리려고 들렀어요. 뭐 그런 얘기 남한테 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어떤 책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날은 책은 안 샀는데요. 요지의 말을 기록하는지 가가는 열심히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저기요. 형사가 얼굴을 들었다. 그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 보며 요지는 물어보았다.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가요? 당신을? 왜요? 아니, 너무 지나치게 캐고 있잖아요. 회사뿐이라면 괜찮지만 거래처 쪽까지 조사한다는 건 좀... 아, 조사할 때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건 딱히 단우마 씨에 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사는 아주 조금 뺨을 풀었다. 계산된 웃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표정이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해버리니 요지로서는 항의할 수도 없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겠는데... 뭐죠? 욕실에 쓰러져 있던 부인의 옷차림이 기억납니까? 하얀 티셔츠에 큐롯 팬츠 차림이었는데... 예,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인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어, 조금 전에 말했죠. 부인이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얘기했었다는 거. 그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그때 미에코 씨의 옷차림은 빨간색 티셔츠였어요. 선명한 색깔이라 똑똑히 기억난다. 절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살해됐을 때는 왜 하얀 티셔츠로 바뀌었을까요? 형사의 말을 들으며 요지는 무의식 중에 양쪽 팔뚝을 비볐다. 에어컨 바람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아닌데 소름이 돋고 있었다. 집에 들어온 뒤에 갈아입었겠죠. 날이 더워서 바깥에서 땀을 많이 흘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동차에는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 차가 좀 오래됐거든요. 에어컨도 아마 고장 났을 거예요. 그래요? 이런 무더위에? 거참 힘들었겠네요. 뭐 고장이 났어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음... 빨간 티셔츠는 세탁기 안에 다른 빨래와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세탁할 생각이었던 모양이죠. 세탁기 안까지 조사했단 말인가? 요지는 한층 더 암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은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얼른 예, 그랬겠죠. 아마 땀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라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상하네. 뭐가요? 빨간 티셔츠를 다른 것과 함께 빨아도 괜찮을까요? 다른 옷에 물이 들면 안 될 텐데. 아... 하고 입을 벌리며 요지가 뭔가 말하려고 했을 때 가가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형사는 인사를 건네고 방을 나섰다. 5장 장례식 장례식 다음날부터 요지는 회사에 출근했다. 상사는 아직 좀 더 쉬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가 자진해서 나간 것이다. 집에 있어봐야 괴롭기만 해서요. 그의 말에 상사도 더 이상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당분간 왜그는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단골 거래처를 상대로 실실 웃으면서 영업할 마음은 도저히 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물론 이 부탁도 받아들여졌다. 요지는 대부분 금속재료실이라는 부서에 틀어박혀 있었다. 단골 거래처에서 맡아온 테스트피스, 즉 납품한 공작기계로 만든 시험 가공품들을 이쪽 부실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용접품의 경우에는 그 단면을 절단하여 갈고 나아가 부식 동판을 떠서 녹아드는 상태나 깨어짐의 유무, 금속조직의 질 등을 점검한다. 열 처리품의 경우에는 경도, 분포 등도 상세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경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금세 어깨가 결리는 작업이지만 요지는 묵묵히 처리해 나갔다. 금속재료실에는 사람들이 자주 들아들었지만 그의 모습은 언제라도 그곳에 붙박혀 있었다. 특히 그는 손가락 끝마디보다 작은 부품의 검사를 도맡았다. 그 일거리는 딱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그 일로 채워나갔다. 그 점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연마기를 마주하고 온 정신을 집중해 시료를 연마하거나 말없이 금속조직의 현미경 사진을 찍는 글을 보면 모두들 말을 거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것이었다. 요즘 단우마 요지씨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요지가 출근한 지 이틀째 되는 날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계속 금속이 엄마만 하고 있다니까. 게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역시 충격이 거뜬 모양이야. 아들이 아직도 발견이 안 됐으니 그럴만도 하지.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아무튼 어쩐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아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 아침에도 진짜 일찍 출근해. 내가 나오면 벌써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다니까. 집에는 제일 늦게 가고. 그거 완전 무보수 잔업이야.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로컷실에서 요지씨를 턱 못 보겠더라. 전에는 자주 이쪽에 와서 실없는 농담도 잘했는데. 지금 농담할 기분이겠어? 아, 정말 너무 딱하다. 사람들이 숙덕거리는 동안에도 단우마 요지는 금속 재료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6장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월 8일 요지가 역에서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쪽에서 자동차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단우마 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감색 세단 운전석에서 가가 형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잠깐 타시죠. 함께 갈 데가 있어요. 어딘데요? 그건 도착하면 저절로 할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형사는 조수석 도어록을 풀었다. 사건과 관계 있는 일인가요? 물론이에요. 자, 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요지는 조수석 쪽으로 돌아갔다. 가가가 차를 출발시켰다. 레버를 다루는 손놀림이 어색한 걸 보면 분명 자기 차가 아닌 모양이라고 요지는 생각했다. 오늘도 무척 더웠죠? 예, 아주 녹초가 됐습니다. 회사에는 에어컨이... 아, 사무실에는 있는데 우리가 근무하는 곳은 공장이라서 스포트 쿨러밖에 없어요. 그건 바람 닿는데만 시원하죠.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 가가씨, 지금 어디에 가는 겁니까? 목소리에 불안감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었다. 거의 다 왔어요. 실제로 조금 지나서 가가는 차의 속도를 늦췄다. 어딘가에 세울 모양이었다. 이윽고 어떤 장소에 차가 들어섰다. 넓은 주차장이었다. 그 순간 요지는 가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크게 심호흡을 거듭했다. 가가가 차를 세웠다. 하지만 엔진은 멈추지 않았다.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바깥이 아직 더우니까 엔진은 켜두기로 하죠. 환경보호단체에서 알면 나무랄 테지만. 어째서 이런 곳에... 하지만 요지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이미 알고 있었다. 가가 역시 그런 요지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듯 했다.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무슨 소린지 나는 전혀... 유타해. 요지의 말을 덮어버리듯이 가가는 말했다. 요지는 숨을 삼키며 가가 형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 그러면서도 뭔가 가엾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눈빛을 보고 요지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아드님의 유체가 발견됐어요? 요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멀리서 큰 북이 울리듯이 이명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점점 커져서 그의 마음속을 거세게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윽고 북소리는 사라지고 하얀 허탈감만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언제요? 바로 조금 전입니다. 당신이 회사를 나온 직후에 다른 수사원이 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커실에 단우마 씨 로커에서. 온몸에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을 간신히 견뎌내며 요지는 말했다. 그렇군요. 최근 일주일 동안 단우마 씨에게는 계속 감시가 따라다녔어요. 언젠가 틀림없이 유타가 있는 곳에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건 당일 단우마 씨의 행동을 돌아보면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사체를 완전히 처리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일단 어딘가에 감췄다가 나중에 천천히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런데 단우마 씨는 회사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뒤에도 회사 이외의 곳에는 거의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사건 당일 단우마 씨가 일단 회사로 돌아왔다는 점이었어요. 사체는 회사의 어딘가에 그리고 단우마 씨 말고는 손댈 수 없는 곳에 감춰두었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로커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하기는 했어요. 이런 무더위에 로커 속에 일주일씩이나 넣어둔다면 부패해서 냄새를 감출 수가 없겠죠. 그럼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고요. 그렇군요. 요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발견된 유체를 보고 수사원들은 그제야 이해를 했다는군요. 동시에 감탄도 했다고 하던데. 형사가 감탄해봤자 별 볼 일도 없다고 요지는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지를 썼다면서요? 예, 열경화성 수지였어요. 업무상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역시 기술업계 사람은 발상이 다르군요.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나도 어쩔 줄을 모르다가 퍼뜩 생각해낸 것 뿐입니다. 익숙하게 쓰시던 재료였겠군요. 뭐, 그야, 물론. 열경화성 수지란 가열에 의해 딱딱해지는 성질을 가진 수지를 말한다. 처음엔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지만 일단 굳으면 어떤 용매에도 녹지 않고 재가열해도 용융하지 않는다. 그런 특수한 수지를 요지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작은 부품의 금속 조직을 관찰할 때 사용했다. 그 수지로 일단 부품을 감싸고 거기에서 관찰하고 싶은 부분을 절단해 그 단면을 갈아보거나 금속 조직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해보는 것이다. 부품이 너무 작으면 절단이나 연마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날. 검은 비닐봉투에 유타의 유체를 넣어 요지는 회사 럭커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대로 유체를 럭커에 감췄다. 그러고는 창고에 가서 낡은 양동이에 경화되기 전에 수지를 가득 담고 다시 어떤 특별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려 막대기로 휘저었다. 이 액체와 수지가 반응하며 열을 내기 때문에 그 열에 수지 그 자체가 굳는 것이다. 물엿 상태의 수지를 들고 럭커실로 돌아온 그는 검은 비닐봉투 속의 아들에게 그것을 머리에서부터 부어나갔다. 경화되기까지는 수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표면만이라도 감싸두면 우선은 부패의 냄새를 막을 수 있을 터였다. 이 작업을 그는 두 차례 반복했다. 즉, 양동이 세 개 분량의 수지로 유타의 몸을 감싼 것이다. 유타의 몸이 투명한 수지에 뒤덮이는 모습을 요지는 지금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기억으로 그의 뇌리에 각인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건 그가 받지 않으면 안 될 형벌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의심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빨간 티셔츠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이를테면요? 단우마 씨는 유타의 옷차림을 정확히 기억했죠. 하얀 바탕에 파란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옷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육아와 집안일을 아내한테 모두 떠맡기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들이란 아이를 귀여워하기는 해도 웬만해선 옷의 디자인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앨범을 찾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그다지 뜻밖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나는 그쪽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감지했어요. 그렇다면 유타의 옷을 디자인까지 기억해냈던 게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해본 거예요. 단우마 씨는 유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빈틈이 있었군요. 유진은 입가에 웃음을 담으려고 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표정으로 비쳤을 게 틀림없다. 게다가 방을 어질러 놓은 게 어중간했어요. 어중간해요? 옷장은 뒤죽박죽이었는데 다른 방의 서랍이나 바구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1층 쪽은 깨끗했죠. 어떻게 봐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범인이 통장을 훔쳐갔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은행에 즉시 연락하면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요. 아, 그 옷장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했던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아이를 2층 그 방에서 채운 건?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럼 부인이? 예, 그래요. 요지의 대답에 가가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미간의 깊숙한 주름이 그의 사고의 농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가가 형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얼굴에 놀란 표정이 섞여 있었다. 부인이 먼저 거짓 연극을 시작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와 비디오의 시각 표시가 취소 상태였군요. 전기 차단기를 내려놓은 것도 부인이었고. 어리석은 여자였어요. 그 작렬하던 오후가 되살아났다. 7장 그날 오후 3시 반 요지는 자신의 집에 들렀다.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서 3시쯤에 잠깐 집에 들르겠다는 건 오전에 미에코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말했었다. 집 안에 들어섰는데 미에코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유타도 없었다. 게다가 에어컨이 꺼졌는지 집안 전체가 후끈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욕실에 가보니 미에코가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뒷문은 열려 있었다. 깜짝 놀라 몸을 흔들었더니 잠시 뒤 그녀가 눈을 떴다. 아, 여보. 멍한 얼굴로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저기, 누군가 내 머리를 내리쳤어. 뭐라고? 요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체 누가? 그건 잘 모르겠어. 세탁기 쪽만 보고 있었거든. 세탁기 소리 때문에 뒷문이 열린 것도 몰랐어. 요지는 황급히 그녀의 뒷머리를 살펴보았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큰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다. 머리 쪽의 부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에 흐트러짐은 없는 것 같았다. 폭행은 없었다는 걸 알고 그는 그나마 안도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바로 병원에 전화할 테니까. 그는 아내의 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벽에 기대게 해주었다. 아니, 그 전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그보다 여보, 유타는? 유타? 아내의 말에 그는 그제야 아들이 생각났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이다.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봤다. 유타는 어딨어? 2층에 재워뒀는데 2층에? 왜? 거기서 놀다가 잠이 들었어. 그래서 옆방 에어컨을 켜고 타월 담요를 덮어줬는데 잠깐만 기다려. 유진은 자꾸만 다리가 뒤엉키는 바람에 비틀비틀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아내를 공격한 범인이 유타에게도 위해를 가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2층은 1층보다 훨씬 더 후끈했다. 열기가 고여서 사물이 흐느르느라게 보일 정도였다. 유타는 그 속에 누워있었다. 타월 담요 아래에서 축 늘어져 있는 게 보였다. 급하게 안아든 순간 요진은 사태가 최악이라는 걸 알았다. 어린 아들은 숨을 쉬지 않았다. 얼굴에도 몸에도 생기라고는 없었다. 몸의 깊은 곳에서 뭔가가 치밀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렸다. 하지만 부르짖음은 터지지 않았다. 그 전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다. 신음소리만 뱃속에서 새어나왔다. 유타를 품에 안은 채 끄는 계단을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내내 움직임이 없는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눈을 감은 유타의 얼굴은 인형처럼 보였다. 그 하얀 살같은 합성수지 같았다. 계단 아래에서 미에코가 기다리고 있었다. 허탈한 눈으로 요지와 아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유타가 걱정되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왜 그래?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구급차를... 겨우 그 말을 하는데도 목이 턱 막혔다. 입안이 이상하게 바짝 말라 있었다. 구급차를 불러... 미에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타... 그녀는 뛰어오더니 요지의 팔에서 빼앗듯 유타를 데려가 품에 안았다. 이미 충혈되어 있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유타!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그 모습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 자신 또한 비탄에 빠졌으면서도 요지는 그녀의 실의를 생각하며 다시금 가슴이 미어졌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야. 흔들지 말고 가만히 눕혀놓자. 병원에 전화할 테니까. 그는 전화기를 찾았다. 무선 전화기여서 본체는 2층에 있었다. 1층에는 작은 전화기가 있을 터였다. 그걸 찾고 다니는데 눈에 땀이 흘러들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폭포처럼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타 때문에라도 우선 집안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더운 걸까? 에어컨이 꺼졌는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거실 벽에 붙은 에어컨을 향해 스위치를 켰다. 하지만 에어컨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몇 번을 거듭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퍼뜩 생각이 나서 그는 욕실로 갔다. 욕실 문 위에 배전판이 붙어있었다. 커버를 열어보니 예상대로 주 전원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다. 이런 재기를! 그는 차단기를 울렸다. 범인이 차단기를 내려놓은 게 틀림없었다. 목적은 알 수 없었다. 아마 뭔가 사정이 있어서 한 짓이리라. 하지만 그게 유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빚었다는 건 분명했다. 분노와 증어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방에서는 미에코가 계속 울고 있었다. 그 어깨가 잘게 흔들렸다. 무선 전화기가 방 안쪽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119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 번 유타 곁으로 갔다. 이미 늦었을까? 그의 물음에 미에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떨어진 눈물이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유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껴안았다. 건네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녀 쪽에서 여보하며 흐느끼며 몸을 기대왔다. 뭔가를 퍼뜩 깨달은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더할 수 없이 불쾌한 생각이었다. 그 상황에서 생각난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희미한 흠을 놓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유진은 미에코의 몸을 밀쳐냈다. 아내는 아직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향해 그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 또 거기가 썼어? 미에코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한 가지 흠 때문에 말이죠. 직감이라고 하면 적당한 표현일까요? 그 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나는 단 한 순간에 깨달았어요. 부인은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했습니까? 자기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얼굴을 보면 아무리 둔한 인간이라도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 거짓말은 그녀에게도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으리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죽을 둥 살 둥 거짓 연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지의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것이다. 정말로 바보 같은 여자예요. 바보인 주제에 자존심만 높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일을 자기 자신이 저질렀다는 말은 도저히 남한테 할 수 없었겠죠. 물론 나한테도. 그래서 그런 자작극을 펼쳤던 거예요. 자긴 강도한테 습격을 당했다. 그 강도가 나가면서 자단기를 내려놓고 갔다. 그래서 에어컨이 멈췄고 그 바람에 아이가 죽었다. 그런 줄거리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옷장만 뒤엎은 건 부자연스럽죠. 아마 내가 돌아올 시간을 예상하고 급하게 서둘렀을 거예요. 예금 통장을 훔쳐갔다고 꾸민 것도 어리석은 짓이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통장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마 태웠을 겁니다.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고 부인의 목을 졸랐어요. 감정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가가 형사는 물었다. 잠시 틈을 둔 뒤 요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나 역시 이런 어이없는 일로 아들을 잃었다는 것만은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던 모양이죠. 물론 그 직접적인 원인을 만든 미에코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건 사실이지만. 양쪽 엄지손가락이 미에코의 목을 파고들던 감촉을 요지는 떠올렸다. 그 직전에 내보인 그녀의 겁에 질린 표정도. 하지만 그녀는 그리 거칠게 저항하지 않았다. 살해되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요지도 후회하는 마음 따위 전혀 없었다. 부인을 살해한 뒤에 이번에는 당신이 거짓 연극을 했군요. 우스운 짓이었어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지는 쓴 웃음을 지었다. 마음껏 비웃으세요. 나는요. 두 번째로 집에 돌아갔을 때 진짜로 미에코를 부르면서 찾는 척했어요. 바깥에서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창문으로 누군가 내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꼼꼼하게도 미에코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나 혼자 화들짝 놀라는 신용까지 했어요. 단지 부인의 연극과 다른 점은 유타의 사체를 감춰버린 거였군요. 경찰에서 사체를 조사하면 사실을 금세 알아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리 날씨가 덥고 문이 닫혀있었다지만 집안 2층에서 재운 것 정도로는 그렇게 쉽게 탈수증을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겠죠. 여기서 요지는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서 가가 형사에게 물었다. 유타의 사인은 이미 조사를 했습니까? 설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만 열사병이라는 건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단우마 씨를 여기로 데려온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냥 감이라고 할까요? 빨간 티셔츠가 힌트가 됐어요. 역시 당신도 그것 때문에 알게 됐죠. 예. 그 티셔츠를 입은 미에코의 몸을 끌어안은 순간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죽인 뒤에도 이대로 두면 경찰이 눈치챌 것 같아서 하얀 티셔츠로 갈아입혔습니다. 죽은 사람 옷 갈아입히는 게 여간 힘들지 않더라고요. 빨간 티셔츠에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었죠. 그 말을 듣고 요지는 형사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와 동시에 생각이 났다. 앨범 사진을 빌리러 왔을 때 가가는 잿떠리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었다. 가가씨, 당신은 담배를? 안 피워요. 아, 그래서 담배값도 새것이었군요. 그때 이미 몇 가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었다. 애초부터 성공할 리가 없는 연극이었던 것이다. 부인이 매일같이 차를 타고 외출했었다는 증언도 힌트가 됐어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옷에 그토록 진하게 담배 냄새가 뱉다면 그런 장소는 몇 군데로 좁혀지니까요. 담문한 끝에 이 가게에서 부인을 자주 목격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가는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정말 한심한 일이죠. 그날도 부인은 여기에 왔었대요. 그걸 알았을 때 행방불명이 된 유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죠. 열사병? 하긴, 요즘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토록 큰 사회 문제가 됐으니 차 안에 아이를 두는 거 말이에요. 요진은 손을 내밀어 자동차 에어컨 스위치를 오프로 돌렸다.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순식간에 뜨뜻하게 바뀌었다. 이어서 그는 그 송풍조차 멈춰보았다. 차 안의 온도가 쑥쑥 올라가는 게 느껴졌다.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햇볕이 모든 걸 뜨겁게 달궈갔다. 요진은 온몸에서 땀이 쏟아지는 걸 느꼈다. 아, 힘들군요. 가가가 중얼거렸다. 그의 이마에도 땀이 맺히고 있었다. 장렬 지옥이죠. 요진은 에어컨 스위치를 원래대로 돌렸다. 이런데 방치된다면 어른이라도 죽을 겁니다. 자동차 에어컨 상태가 안 좋다고 했었죠. 정확히 말하면 엔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에어컨을 켜둔 채로 공회전을 하면 이따금 멈춰버리곤 했으니까요. 그런 고장이 있다는 걸 부인은 글쎄요.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화장대 서랍에 있었다는 생활비 10만회는? 요진은 얼굴을 문지르고 앞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흠,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땐 단돈 만연도 없었어요. 아마 저기에 죄다 쏟아 부었겠죠. 그러면서 눈앞에 선 건물을 턱으로 가리켰다. 부인은 뭐에 그렇게 빠져들었을까요? 글쎄요. 뭐에 빠졌던 건지 아마 뭐였든 상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무튼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기만 하다면 지금의 당신은 그걸 알고 있군요. 그래요. 예전에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녀의 도망칠 곳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그만, 갑시다. 휘황하게 빛나는 화려한 네온사인을 뒤로하고 자동차는 주차장을 나섰다. 네, 이 글을 쓰던 시기에 히가시노 게이고는 사회 문제를 추리소설 속에 녹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더운 날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 후에 육아를 가사일 전반을 모두 아내에게만 맡기고 자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남편들의 문제 그렇게 방치된 아내들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이 추리소설 속에 녹여 넣은 거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지만 그러나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담아내었네요. 네,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댓글로 의견들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고 그 다음엔 안 누르셔도 되는 겁니다. 좋아요도 마찬가지죠. 한 번만 누르시면 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